뭘로 가야 되는데? 벌곡입니다 벌곡 예 논산 벌곡 예 논산 벌곡 여기요? 맞네 승용차야 잠깐만요 승용차가 어딨어? 어디에요? 예? 어디있어? 어디에요? 예? 안 보여 안 보여 예 어디가 어떻게 막혔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좋네 아이고 이런데 이거 놀러와야 돼 일하러 왔어 여기가 막힌거에요? 아니 여기서 지금 개쌀 중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하고 다니는거에요? 예 여기 지금 내가 좀 해보려는게 눌러 안빠진다고 예 여기서 여기 처음 막혀 본거에요? 아니면 여기 처음 막혀 본거죠? 여기서 저기 아까 그 맨홀이 그 맨홀에서 뚫어야겠네 아 여기서 나가야 되는게 낫지 않아요? 아 맨홀에서 끄집어 내야지 아 예 여기 이 맨홀이잖아요 이거 여기 다 나가요? 나가요 여긴 나가고 여긴 잘 나와요? 그래요? 그럼 저기서 한번 뚫어봐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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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저쪽에서 못했나? 다 들어가는데? 저쪽에서 못했나? 고리가 안맞아 컷 핫 저 손이 안 들어가는데? 그래요?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빠진다 네 빠져요 소리 한 번 들어보세요 그쪽에서 소리 하는 거 같은데? 빠져요 빠져요 빠진다고 빠져요 네 왔다갔다 할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아직은 빠져요? 네 못 만한 줄 알아요 도료 좀 빠지는 거예요? 네 쭉쭉 나가니까 이 백발이랑 쭉 나가니까 쭉 나가니까 빠지고 있어요 불 좀 틀어놓으시겠어요? 물 좀 틀어놓으시겠어요? 여기 한쪽만? 여기 한쪽만 틀어놓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빠진다 여기가 막혔는데? 다시 일로 올라오는데요? 여기 나가는게 여기가 적지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벽이 지금 안에 쌓이는게 확 뚫어지니까 더 이상 안 올라오잖아 나가는걸 여기가 차있어 지금 나오는게 많아서 나오는게 많아서 거기는 기름대가 차지 찌꺼이 봐 머리카락은 내주세요 네 잘 되겠다 여기가 차지 여기가 차지 주거리 여기가 차지 나라 주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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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